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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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자 40분 아 40분 우리 최희민 덕분에 40분 연장했습니다 자 대구님 그분 어? 자 어디 봅시다 흥슨쇼님 흥슨쇼님 와우 20분 그러면 1시 50분 1시 50분까지 이랬습니다 이게 그때 그 결과에요 바뀌지 않았어요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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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갑작스럽게 연장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아이 죄송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쵸? 우리 펭슈쇼님 너무 고맙고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신체적으로 피부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혹시 저를 괴롭히려고 연장하는 건 아니죠? 아 설마요 일단 우리 펭슈쇼님 네네 통화는 아쉬운 게 지금 9분 남았는데 근데 저는 통화를 오래 하고 싶긴 한데 아직 8분 남았는데 한 번 더 가실까요? 한 번 더? 가요 네 가 봅시다 끝까지 가 봅시다 제가 한 번 돌려볼게요 어? 돌려보세요 네 돌려보세요 아 갑시다 이거 아니 뭔가 많이 긴장하신 거 같으니 아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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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긴장을 안 했구요 오히려 저는 지금 우리 펭슈쇼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궁금할 것도 없는데 아니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니 목소리만 좋아해요 아니 풀사만 봐도 훌륭하신 거 같은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혹시 저 저 어때요? 아 뭐 준옥님이아 뭐 잘생기셨으니까 네 에이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나 대망의 대망의 시간 어 별 3개인데?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죠 오오 자 30분 30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30분이니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자 3시 20분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하실 거예요 헤어져 그러면 저랑 3시 20분까지 계속 통하실 거예요 아 뭐 저는 어떤 과제 제 거 일을 하면서 방송 켜놓고 있는 거여가지고 별로 상관은 없는데 뭐 혹시 뭐 3시까지가 아니더라도 4시까지가 되더라도 할 수 오 플렉스 자나 하는데? 농담이에요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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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말씀이 갑자기 없으시지 저기요 저기요 아니요 미치셨어 제가 죄송해요 아니 아니 사실 돈미새가 뭔지 몰라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찾아보지마세요 찾아보지마세요 음 돈에 미친새끼 도네 미친새끼 아 아 다른 뜻일 수도 있고 자랑 괴 그 하나 대구님이 저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게 아니실 거에요 아마 어? 우리 뜨뜨뜨 님이 돈미세예요? 근데 저는 뜨뜨뜨 님 좋아하거든요? 우리 뜨뜨뜨 님 훈훈하시고, 목소리 좋으시고, 게임을 잘하시고 아 그렇게 연관을 지으시면 좋으시다라는 거죠? 아니 뭐.. 좋게 생각하려고요 뜨뜨뜨 님이 좋으신 거 아니고요? 뭐 그런 거죠? 금방 지금 합작 전곡.. 전곡을 찢으십니다 아니 뭐 우리 횡수수님 25이라고 하셨죠? 네 25입니다 그럼 지금은 다 취하고 계시겠네요? 네 자, 장소윤아 한 명 더 추가 장소윤아 약간 들렸다가 가실 그런 신고 아니시죠? 제가요? 네 아니죠 제가 왜요? 갑자기 지급을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 갔으면 좋겠어요? 아 그거는 뭐.. 비즈 님이 알아서 결정하셔야죠 아니 뭐 제가 간다고 해서 우리 횡수수님이 저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? 그럼 당연히 저만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? 아 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고요? 근데 본인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혹시 모든 bj분들한테 똑같이 열려 있는 거예요? 어.. 그쵸 반응이구나 네 저놈님한테 지금 저놈님 방송 보고 있으니까 더 열려놔야겠지요? 아 그럼 내일은 다른 분 보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더 열려 있는 거겠네요? 아 아닙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사실이 있었는데 의사가 없네요 그냥.. 아.. 웅이님.. 안녕하세요 잠깐만 와.. 웅이님 감사합니다 자.. 10분 10분 영상 3시 반 3시 반에 웅이님 절.. 연맹인 거죠? 그.. 연맹인다고 필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라.. 하하.. 내라니.. 내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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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라니.. 멈췄어요 홍기님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데스는 아니고요 그런 데스는 아니고 아니 다행히 10분 나왔어요 다행히 다행히 60분 나왔으면 저 욕할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덥거든요 네네 제가 원래 화면 없이 했었거든요 라디오 전화 화면 다 벗고 했거든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진짜 다 벗고 있었어요 어차피 화면 안 보이는데 근데 지금 화면 보이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벗을 순 없고요 여러분 잠깐 벗으셔도 돼요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돼요 안돼요 이틀에서 그걸 하라고 안 돼 조동님 그러면 딜 하시죠 30분 채울까요? 세워야죠 아니 뭐.. 뭘 채워요 아잇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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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펭슨슨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소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차라리 제가 살게 해서 몸볼방 그때도 한번 시원하게 눌렛을 터뜨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막방 아니시죠? 아니 그러니까 자주 보고 싶은데 제가 내일 막 쓰러져서 병원 가게 되면 올해 방송 못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저를 봐주신다면 아 제가 좀 더 저는 건강한 모습을 그냥 하지 말라고 안 해가지고 와 말과 행동 다르고 봐 하하하하 아 좋아 와우 나 20분 알겠습니다 아 20분은 괜찮아 1시간 남았으면 저 녹화할건데 20분은 아이 감사합니다 아 이게 원래 제가 이런 통화할 때 물어보고 싶은 게 많거든요 할 말도 많고 지금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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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쳐서 이해를 해주세요 네